롯데가 8년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너댓 명만 모이면 영락없이 이루어진다는 포카, 코스톱판. 빙글의 응원석에서 불 나 잠시 자궁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종이컵, 쓰레기들이 날라들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계단의 난간 위에 서서 구경하는 위험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밖에서 보여주던 유질선은 볼 수 없습니다. 민수빈 파이팅! 민수빈 파이팅! 민수빈 파이팅! 스탭 바 스탭! 우우 베이비 아우... 부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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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지와 아이들 수입은 어떻게 하세요? 수입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원래 빈수레가 요러나 다르잖아요. 맨날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군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기생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법은 허참상이라고. 정국이 뭐 허참씨. 결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결승선에 날아드는 순간 그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실벽을 두고서 앞서고 있는 한국 광영조 앞섭니다. 올인 광영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82년에 삐삐 서비스를 시작한 이내 가입자가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빌클린턴 알칸소 주지사가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뉴키즈 언더블럭 공연장에서 있은 사고로 그동안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여고 2학년생이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LA 하늘을 비벼고 있는 가운데 한인 소유 주유소가 지금 막 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던 그 버드와즈 같은 거는 그건 차를 실어 날랐어요. 한 개도 안 남았어요. 한 200자 정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22번째 이성 고유국이자 15번째 이성 제조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운드의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롯데로서는 8년 만에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롯데로서는 5월 6일 전일 동안 유전자의 경제에 대한 연기 롯데리스 정상은 인성